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새벽 한겨레에서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쉽게 말해 윤석열 장모가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에 외손주 2명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다는 겁니다. 시가가 무려 20억 안팎이라고 하고 이건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건보공단에선 윤석열 장모에게 32억 4천만원가량 추징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하고요. 애초에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이니 이걸 부당이익금으로 본 거죠. 이와 관련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의정부 지법은 지난 7월 윤석열 장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8,681만원 2차로 31억 5,458만원을 나눠서 환수 결정을 통보했는데 건보공단이 두 차례 나눠서 통보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장모가 20대 외손자 2명한테 20억 규모의 대지 지분을 증여한 내용이 담긴 등기부등본 1부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환수 결정 통보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24살,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는 거고 현 시세만 하더라도 무려 20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건보공단 압류와 환수를 피하려 재산 증여한 거면 처벌 대상이라고 하고요. 법정 구속 후에 건보공단은 윤석열 장모의 송파구 아파트,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서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다시피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이거 압류를 피하기 위해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시민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대선 나온 것 같다. 정말 꼼꼼하게도 해먹었다. 과연 누군가의 도움과 조언도 없이 윤석열 장모가 혼자 저랬을까? 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저런 사람들이 로얄 패밀리가 대선 안 된다. 도대체 저런 사람을 구속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범법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정말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는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대로 수사 안 한 검찰 관련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총 27개의 혐의 중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핵심 혐의는 빼고 격까지 4개만 수사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모가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하고 위증교사를 위해 법무사한테 2억 6천만원과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등 가장 핵심적인 모의 위증 혐의는 아예 빠진 겁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윤석열 장모와 법정 소송을 벌여온 정대택 씨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는 건데요. 최근 정대택 씨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해서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몇 달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엔 중앙지검에서는 지난 9일 윤석열 장모의 모의 위증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고요.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수사를 요청한 전체 혐의 가운데 핵심을 벗어나고 짜잘한 일부만 다루고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아주 말 같지도 않은 꼼수를 보였다는 게 지금 제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자를 제외한 시민들이 폭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어떤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엄포를 하고 스카이 대학생들이 불공정하다며 앞장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는지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비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선 저렇게 봐주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침묵하고 이러니까 민주시민들만 속 터질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주말동안 윤석열 씨는 성경 책 들고 교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간절한 기도라고 돼 있는데 기자가 어떻게 알고 간절한 기도인지 저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까? 그냥 기도했다고 표현을 해야죠. 윤석열이 실제로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기자가 압니까? 당연히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렇게 자기 멋대로 종교도 바꾸고 야구장 가서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도 계속 바뀐다 그러고 이러니까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란 얘기까지 듣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선대위가 서서히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 김한길이 웬 말입니까? 저기 좋다고 달려간 김한길 같은 사람도 웃기고 MZ세대 2030 타령 그렇게 하면서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이런 사람들을 전면으로 앞세우는 것도 웃기죠.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방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종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어떻게든 공략하려고 무언가의 수를 쓰겠죠. 어쨌든 이를 계기로 김한길같이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대놓고 윤석열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민주당의 대표까지 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부끄러울까요? 굳이 김한길 씨를 향한 비판이 쇄도한다는 건 다루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씨는 잡탕밥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가 2030 정책을 이준석 대표에게 이림한다고 하자 내 역할 아닌데?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고민도 안 하는 거냐?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게끔 또 유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듣고 경청하면서 대안을 찾아가고 효능감을 전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닐까요? 2030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걸 간파한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 저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괜히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처참하면 다 본인 탓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은 합니다 대신 바꿉니다라며 매주 1%씩 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선대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선거 관련 모든 결정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고요. 어제 의총으로 국회의원 전원 당세신 선대위 권한 위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 민주당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고요. 절대 이게 보여주기가 되지 않게끔 정말 정권을 넘겨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후로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 혁신이 새로운 민주당의 제일 원칙이라는 거고요. 전국 곳곳을 돌며 국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제발 좀 바꿔라 이런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변화와 혁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얘기를 전해도 좋고 SNS와 메일로 의견을 보내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가는 커뮤니티나 포털 댓글에 글을 남기면 시간 날 때마다 찾아서 읽겠다는 의지도 보였고요. 그 내용들 종합해서 반드시 대안을 찾아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강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최근 기자들을 만나서 부산저축은행 특검 수사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걸 자꾸 특검에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거듭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포털 상의에 걸리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하더니 지금 윤석열이 왜 저렇게 나오는 걸까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TBS 뉴스 공장을 통해 전해졌듯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19일부터 이틀간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박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포털만 보며 전혀 포기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 좋은 소식이 나오든 안 좋은 소식이 나오든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